아따, 바람 많이 부네. 어우, 제법 새. 네, 바람이 제법 새. 바람? 어, 바람이. 뭐 내린다. 쌀 있는 것 같은데요, 쌀 있는 소리가? 아, 이게. 이거 내리고 형, 구름 다 지나갈 거예요. 오르라 보면서 우리 아직 7시니까. 저게 훅 지나가야 돼. 팩을 오늘 다 때려받고 자야겠어요. 지금 뭐 오니까 배낭을 넣어놓을까요? 배낭을 넣어놓을 필요하시면. 와, 눈이 쏟아지는구나. 이야, 이런 데서 언제 캠핑해 보냐. 지금. 오, 바람이 센데. 야, 눈. 잘 온다. 밥 다 됐구나. 오, 오, 쏘쌀쌀. 아, 밥 냄새. 너무 맛있겠는데요? 아, 밥을 넣어놓을 거예요. 아우. 아우. 아우, 예. 오, 뜨거워, 뜨거워. 오, 뜨거워, 뜨거워. 자, 보세요. 먹읍시다. 심하다. 심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보지. 보지 보지. 잘 먹겠습니다. 완성되네요. 결국은. 나왔네. 아,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이거 어떻게 맛있게 됐지? 왜 맛있지? 와, 진짜 맛있다. 괜찮다, 정말? 진짜. 이거 약간 사실 스낵면으로 라면 끓인 거잖아. 아니, 요리회에서. 뿌X로, 뿌X로 한 거잖아. 뿌X로. 그 건어물 스낵으로. 스낵. 스낵이라고 써있는데. 스낵이라고 써있으니까. 그냥 진짜 건어물. 와. 와. 맛이 잘 나왔어. 이 모든 거 해임은. 사실은. 들기름과 국간 사이인 거야. 아, 맞아요. 맞아. 들기름. 아, 이게 두 개가 없으면 이거 안 돼, 그래서? 들기름은 장모님이 마지막 줘있으셨어. 명란 좀 먹으려면 이것 좀 가져가. 너무 맛있어. 먹으려면? 국물이 진국이에요. 여기 계란이 들어가길 진짜. 응, 떠. 맞아. 거의 황태해장국이랑 비슷한데. 응. 아, 이거 좋네.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. 응. 좋아요. 형도? 응, 봐야 봐. 그래, 그래. 아, 거기다. 이쪽은 내 반찬이라. 이 반찬 너, 저거 없어? 이거야? 이거야? 서굴로 오는데? 형님, 고춧가루 좀 넣어드셔보시겠어요? 오, 그래, 그래. 좋아요. 아, 맛이 또 하나 없겠네. 아, 또? 네. 오케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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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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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